너무 춥다 너무 춥다 너무 춥다 들어왔어요 짠 짠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 대구 뻘찜 대구머리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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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히 그가 기본적으로 간다 하더라구 내건 소장하고 여기가 차초기 차초기 지금 그만이야 정말 고는게 아니라 소장이 그만이야 그거를 차초기 이 새끼가 전화 계속 온대 너한테 왜? 아 이제는 집 찾고 내가 그랬다 그리고 네가 왜 자꾸 전화하는데? 무슨 얘기야? 의상으로 와? 그리고 오늘 두 번에 전화 왔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장산에서 어정님께서는 전화를 계속 왔대 몇 번이나 왔대 그래서 내가 밭찜 발라놨어 이 상호가 시켰어서 재미있는 생각이지? 정말 저미라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또 매매가 없어서 또 얼마나 된다고 뭐 그런가 털이 풍년이야? 아는건데 다 각성해야죠 아니 거기서 원래 또 매매 자기가 소금 주고 해준다 이거로 그치인데 전환동안 혹시 지금 몇 개월이야? 아 어떻게 해주든 말든 개하고는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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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만나가지고 여기에 이거를 해가지고 자기가 뭐를 해서 뭘 해야겠다 총대를 내가 관심을 가지면 그런 말을 못해 왜냐면 일일이 다 내가 나서야되고 안심을 안 쓸 수가 없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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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말씀해 안심을 안 쓸 수가 없네 아니 왜 안심을 안 써 안심을 안 써 고춧가루 고춧가루 강릉 에 식 вд 거 electron roaring 아마 짠 있는 으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추워요 너무 추워요 이번 여행 정말 살 많이 찔 것 같아요 씻고 먹고 가겠습니다 뿅